음악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옆이 BAP의 대현이 형이 있었어. 근데 박연명이 이번 노래 파트 라이브 때문에 계속 노래를 불렀어. 계속? 한번 불러보시오. 지금 울면 못 볼지 모른 30번을 아침 6시 50분에 그래서 대현이 형이 연락이 왔어. 그만 울어! 그만 울어! 그만 울어! 지금 울면 뭐 뭔데? 그만 울어! 음성 메시지가 왔어. 너무 미안했어. 너무 죄송했어요. 진짜 너무 미안했어.